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차트도 상당히 좋았고 또 실적과 영업일이 계속 더블로 100%씩 증가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 제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장대에 양봉이 나왔을 때 5천 원대 추천을 드렸는데 약 6,43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목표가를 6천 원을 짧게 드렸는데 약 28%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보유하신 분은 70%, 보유금액의 비중이 약 70% 정도 매듭하시고 나머지 종목은 들고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계속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목 리뷰했고요.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기술적으로도 회사적으로 센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닥권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국 SNC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 SNC는 코드번호가 100130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에너지 시설 서비스 관련주인데요. 2001년 동국 산업에서 독립한 동국 SNC는 미래지향적 설립 초기부터 자체 기술로 생산 이후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및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풍력발전기용 윈드타워의 판매가 이익을 극도화시키면서 기술 및 신기수에 원활하게 대응하면서 또한 해상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지향적인 제품을 계속 목표로 하면서 제품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 또 양화입니다. 유보일이 840%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한 3거래일 보면 대량 거래 급등, 윗골이 뭔가 좀 밑에 막 움직움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주세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닷건에서 보시면 3일 전에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모든 입병선, 121선, 241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저항은 다 뚫고 보통 우리가 121선이나 241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는 거의 정배로 우리가 간주합니다만 자율주가 241선 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저항대는 뚫은 것 같습니다. 바닷건에서 좀 요 근래에 들어서 한 한 달 정도 힘차게 움직이고 있고요. 주봉차트를 잠시 보시면 예전에 9천원짜리가 현재 2천원, 2,5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4분의 1토막이 맞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런 종목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사실 우리 개인들이 이런 꼭지에 있는 종목을 쫓아가서 많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바닷건에 있는 종목을 잡아야 주식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봉을 잠시 보면 월봉도 9천원짜리 있는 주식이 현재 바닥을 잘 잡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일봉을 보면요. 이 종목은 현재 2,570원인데요. 2,500원부터 2,800원, 9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일단은 제가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3,000원을 돌파하면 3,500원, 4,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순절가는 2,200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종목 움직일 때마다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상승시 3,000원, 3,500원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명성의 바닥탈출 동국 SNC 관심 종목으로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